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4.15 부정선거와 3.9 대선에 철저하게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지만 선거관련 기사의 하단에 실리는 민심은 전혀 언론인들의 판단과 다른 그런 길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사에는 대다수 시민들이 부정선거 건설 공명선거 확립 그리고 선거정의 구현에 대한 그런 열망과 소망과 바람과 갈망이 폭발 직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3.9 대선은 4.15 총선에서 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는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과연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민들이 어떻게 선거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설문 문항은 2시간 51분 역대 최장 만찬 개최되다. 문재인과 윤석열 청와대에서 갔다. 3월 29일 날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과연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다루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4,900명이 투표를 했고 선거 부정 문제를 제대로 다룰 것이다 79%입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적당히 덮을 것이다 16%입니다. 잘 모르겠다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6% 정도가 선거 부정 문제에 적당히 덮을 것이라 답한 것은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4만 4,900명이 투표했지만 10배 100배가 넘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를 제대로 다룰 것 같다. 그것이 79%에서 대개 1에서 3% 차이로 오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니지만 다수인 79%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국민의 열망과 기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찜찜한 것은 공병호 tv에서 실시되는 설문조사에 다른 이슈에 비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그러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갈 것이다가 16%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초기의 생각이 얼마든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음을 지적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가졌던 생각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밝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질될 가능성을 보인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16%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견을 남기신 분 가운데서 몇 분의 주목할 만한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 씨는 자신을 위해서도 부정선거 척결은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최우선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반드시 척결하고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민의 바람을 담은 일종의 당이 마땅히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피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티랭가님입니다. 부정선거를 다룰 의지는 국민의 심당의 분위기가 관건입니다. 입을 완전히 봉한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밝힐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15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척건들이나 국민의힘의 국회의 의원들은 무난히 묻고 넘어가자는 쪽에 압도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불안하게 보는 이유죠. 그 다음에 최원성님은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뭉개할 것 같습니다. 주변 인물들만 봐도 정의로운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11명이 찬성하고 그러니까 척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척건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정면돌파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최원성님의 아주 우울한 전망입니다. 신용기 시민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본인이 출마한 대선의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권하게 되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진실을 밝힐 것으로 저는 봅니다. 나아가서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전투표가 막상 열고 보니까 엄청난 조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낙관론을 필요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권스노우님은 뭘 하든 간에 확실히 파악해야 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협치니 화합이냐 하면서 어설프게 처리하게 되면 분명히 엔비처럼 뒤통수를 맞을 것으로 봅니다.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이죠. 시민들이 이런 직관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뒤통수란 것은 뭡니까? 탄핵을 이야기하겠죠. 김영배 시민입니다. 부정성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당선인께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부정성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일은 나라의 깃털을 바로잡는 일 만큼 꼭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의와 바람과 기대가 함께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 안드레 님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시까지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판세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저는 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지방성과 압성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이 있다는 것은 지금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취임 전부터 터뜨려 봐야 이루어올 게 없다는 계산이 뜻합니다. 취임 후 재빠르게 검찰을 장악한 이후에 철퇴를 내리쳐야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스카이 님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터뜨려 가지고 아주 적의 경각심을 고양하고 단계를 촉구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부정성과 압폭탄과 같아서 그냥 한쪽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폭탄이 쏟아질 수 있는 너무나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